난 원래 서투른 편이라서 따라가기에도 좀 보셨어 꼭꼭 숨어버리는 편이라서 네가 보기엔 좀 답답할 수도 있어 난 원래 겪어야 맘 있는 편이라 인간하면 변치 않는 새고집이라 한 번 푹 맞으면 난 그것뿐이라 네가 보기엔 좀 답답할 수도 있어 일어나지만 사랑해 주겠니 이번엔 이런 내가 너란 말야 네가 내 곁에 있을 땐 그걸 몰랐는데 뒤늦게 빠지고 말았단 말야 일어나지만 사랑해 주겠니 이번엔 이런 내가 너란 말야 이제와 모든 게 까매지고 너만 보여 이게 꽤 오래도록 한단 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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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열은 커피고 식사 후엔 동네 한 바퀴를 걷고 걷고 나면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샤워 후엔 내 하루가 시작돼 근데 요즘엔 일어나면 네 생각이고 식사하다 말고도 난 네 생각이고 일을 가다가 또 방심하면 네 생각이고 그러다가 보면 하루가 또 불쩍가 일어나지만 사랑해주겠니 이번엔 이런 내가 너란 말야 네가 날 사랑한다 할 때는 몰랐는데 뒤늦게 빠지고 말았던 말야 일어나지만 사랑해주겠니 이번엔 이런 내가 너란 말야 이제와 모든 게 깨해지고 너만 보여 이게 꽤 오래도록 한단 말야 이젠 너만 생각해 이젠 너만 생각해 이젠 너만 생각해 이젠 너만 생각해 이제 너만 생각해 이제 너만 생각해 이제 너만 생각해 이제 너만 생각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혈입니다 제가 취향저격그녀 마지막 ost주자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취향저격그녀 시즌3 그리고 우리 지찬혈과 저 찬혈의 미니멀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